살펴보니까 내각 인선 문제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그리고 신문지상에는 일체 그러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데 앞으로 행보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후하고 화장실에 나올 때가 사람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각에도 이제 전통적인 그런 관료 출신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강용석 가세연 그런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이제 선언했지만 강용석 씨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를 선택하는 당내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깊이 의심하게 되고 또 오늘 보니까 4.15 총선 때 경제학 박사이면서 논문을 통해 가지고 4.15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2020년 한 5, 6월경에 그렇게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그렇게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한 강남의 지역구를 둔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이 이제 노동부 장관 그런 물망에 오르는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유경준 씨가 노동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그 사람의 출시의 여부니까 관계할 바가 없지만 그 중앙일보의 기사의 댓글 보니까 이 양반은 4.15 부정선거가 없다고 아주 앞장서던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라라는 것이 당내 경선 뿐만 아니고 공직선거 전체가 이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선거관리의 의원회가 원하는 사람을 당내 경선에도 승리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금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고칠 그런 의향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은. 언론들도 모든 것을 다 침묵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조를 좀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좀 더 우리가 힘을 대야겠다. 그리고 이 근래에는 아주 심한 공병호 tv 채널 송출량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주 심한 그런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동시 시청자 수가 214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필사적으로 대선과 총선에 대한 사실과 진실이 확산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여론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당선이 되면 조금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주 극심하네요. 그것은 개인의 어떤 그런 채널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은폐하고 확산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대선 이후에도 이렇게 준동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일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그 이유는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을 밝혀서 더 나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구 대선에 대한 비밀을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찍 보셨다시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대구광역시의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그런 계산 결과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실제 득표수로 추정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9만 8,105표, 윤석열 후보가 57만 5,895표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군소 그런 정당의 후보들의 실제 득표수를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검정식으로 나와 있는 69만 8,986표가 바로 대전, 대구광역시의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권수를 빼고 이렇게 하면 사전투표수가 나오겠죠. 사전투표인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3월 4일과 3월 5일 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 서버에 계속 파악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검정식의 69만 8,986표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인수, 선거인수의 10%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6만 9,899표가 됩니다. 반올림을 하게 되면 이 반올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올림을 하면 6만 9,898.6표이기 때문에 0.6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표를 올려가지고 6만 9,899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재명 후보한테는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빼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조작된 득표수, 이 조작된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것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공식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실제 득표수로 추정되는 9만 8,105표에서 발표된 조작된 득표수는 16만 8,001표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57만 5,895표에서 6만 9,899표를 빼앗기게 되니까 50만 5,996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최종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최종 결과라는 것이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시피 이번에 대선의 얼개라는 것은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6월 13일,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득표수가 추가적으로 몇 표가 있어야 되냐 이번 3구대에서는 326만 표 플러스 알파로 추정됩니다. 그럼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된다. 그 사전투표에 326만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에 골고루 조작값 총 20% 각 후보별 10%, 사전투표수의 10%를 대해주고 그다음에 10%를 빼주는 총 조작값은 20%를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유령투표인을 만들고 유령투표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선거에 참가 안 했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거나 그렇게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선거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가 3구 대선에서 적용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4.15 총선에서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그런 투표함에 대한 정거 보전 신청이 완료가 돼가지고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만일에 재근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교를 발표한 선거결과하고가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투표하면 무리하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면서 4.15 총선에서 발견됐던 것 같이 바빠단 신권 다발 투표지라든지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저와 민경욱 대표라든지 한균화 총리 같은 분은 이걸 이제 고치자는 거죠. 고쳐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군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그냥 뭐 선거가 끝났으니까 됐고 그냥 묶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묶고 넘어가게 되면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도 강용석 씨는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딱 한 거죠. 강용석 씨처럼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떨어뜨리는 거죠. 이번에 뭐 대구 중구 남구도 그런 의욕이 많지 않습니까 또 대우 변호사의 그런 증거보전 신청 단계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나온 거 아니면 투표지를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가적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강한 거죠. 아직은 두고 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표 득표수가 만들어지고 훔쳐야 될 사전투표수가 정해지게 되게 되면 이제 전산조작에 의해서 이제 그런 유령투표인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표를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된 증거물들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뗐다 붙였다 해도 표시가 안 나는 특수봉인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용했다고 봅니까 우리는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전산상으로 결정된 목표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모체에서 만들어진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수봉인지를 만들었구나 이 봉인지는 투표함에 붙이더라도 떼고 나면 아무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떼서 투입하고 붙이기 위한 용도였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느 봉인지가 떼다 붙였다 하더라도 표시 나지 않는 봉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만들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함은 투표함 두께하고 투표함하고가 이렇게 일체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이게 바로 횡랑행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쉽게 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횡랑으로 만든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을 이렇게 횡랑행으로 쉽게 이렇게 뭘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윤종진 변호사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아무 표시 나지 않게 투표함에다가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함하고 당일 투표함이 달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관내 사전투표함은 특별하게 쉽게 뭐죠 이렇게 천 조각으로 만들어서 천을 저렇게 손가락 넣듯이 살짝 벌려서 투입하게 되면 아무 문제않게 쉽게 위조 투표지에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선관위가 해 놓은 겁니다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당일 투표지에 절치선을 자르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투표함에 집어넣었겠냐 이걸 보면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일 투표는 이렇게 절치선을 자르지 않습니까 이 절치선을 자르면 이 절치선을 별도의 봉투나 이런 부분에 함에다가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 절치선도 자르지 않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함에는 거대한 조작이 있었지만 당일 투표함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당 수준의 상당 규모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한 표 두 표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번에 실시됐던 보궐선거인 대구 남구 중구에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신권 다발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투표인이 투표함에 집어넣은 그런 투표지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에서 바로 여러분들 발행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대구 중구 남구의 보궐선거의 정거보전단계에서 나온 법원의 정거보전단계에서 나온 찍힌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봉인지 행랑행 천조각으로 만든 관내 사전투표함 절치순이 잘리지 않는 당일 투표지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3구 대선의 보궐선거에서 발견된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이렇게 다 몽고하니까 목표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전산을 조작하고 그 전산 조작에 맞춰가지고 얼추 맞게끔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정거물들인 것이죠 물론 선관위 측은 이것저것에 대해서 다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선관위 변명 가운데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런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다 고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언론들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세계가 아니고 짐승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물왕국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 광역시의 남구입니다 남구에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했던 것이 중남구죠 도심권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도심권인데 이 추정치가 예를 들면 아주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거인수입니다 44,362표입니다 그러니까 조작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3월 3일과 3월 4일 3월 4일이죠 3월 4일 5일에 그런 사전투표일에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서버에 보고가 되는 것이 이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 투표인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시한 선거 데이터에는 이것을 선거인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44,362표입니다 이것이 10%가 뭔가 하니까 44,362표입니다 0.2표가 없죠 반올림해가지고 44,36표를 그냥 10%입니다 0.2는 그냥 반올림해서 그냥 떼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는 마이너스 44,36표입니다 이것을 그냥 실제 득표수에 더하고 빼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3번 발표 득표수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5천표 수준에서 1만표 수준으로 늘었고 윤석열 후보는 3만6천표 수준에서 3만2천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추정치가 한 3만표 차이가 났는데 1번 끝입니다 그런데 조작을 통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2만1천표 수준 정도 됩니다 이런 조작들이 일어난 거죠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3구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전산조작입니다 유령투표 인수를 늘려놓은 다음에 늘려놓은 매수에 맞게끔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특별히 보셔야 될 것은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수 4만4천362명 이것은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숫자상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3구 대선은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수를 중앙선거위원회의 메인 서버에서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국의 모든 곳에 골고루 플러스 10% 이재명 마이너스 10% 윤석열 이렇게 만들어서 전산조작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될 것은 바로 반올림한다 사전선거인 수 곱하기 10%를 나오는 숫자를 반올림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9표면 100.9표이기 때문에 반올림의 수 101표고 그 다음에 994표면 99.4표가 10%가 되기 때문에 0.4표는 그냥 떼버리고 99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의 실제 득표수의 붉은색 숫자는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번의 끝인 총합이 대구 광역시 중구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인 총수가 2만 4,942명 2만 4,942표입니다 이것의 10%는 2,494.2표입니다 그런데 0.2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떼버립니다 그래서 2,494표가 투입한 사전투표입니다 이재명 후보에는 투입하고 윤석열 후보는 빼앗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대구 광역시 중구에서 6,222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가 1만 7,808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1번의 표 차이를 보시게 되면 원래는 1만 6,574표 차이였는데 발표된 것을 보니까 1만 1,586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총 조작한 매수는 여러분 이번에 끝에 초록색을 보시게 되면 4,988매를 위조함급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그리고 제외국민투표에서 다 실시가 됐습니다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시겠지만 컴퓨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계산합니다 사람은 며칠 걸려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대구 광역시 중구에서 딱 집중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일본의 맨 끝에 있는 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 투표인수고 이것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곱하기 10% 더하기 또 10% 빼기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10%에서 나온 숫자를 반올림할 때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반올림할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사전투표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척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 가운데 하나가 경남 양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직접 측정한 것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게 달라서 문제가 됐죠 이거는 이제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의 대원들이 활동한 것을 기호 8번인 오근호 대표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의 대표가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런 투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서 다 계산하신 분이 아마 이게 3월 5일 결과일 겁니다 유관계수 현황표 결과에 4,713명으로 기록됐는데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공개한 일종의 단말기 개표소 단말기에 나오는 그런 총 숫자 있지 않습니까 총 숫자가 5,043명으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의 감시단이 하루 종일 계산한 4,713명이 그러나 단말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서버에는 5,044명으로 기록된 거죠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고 감시단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의 QR코드 용지에 QR코드를 쓰면 안 됩니다 QR코드를 쓰기 때문에 사전선거가 다 조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쓰게 되면 다른 곳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사전투표 속에서 유관으로 볼 수 있게끔 카운팅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몇 명이 여러분들 진짜 투표했는지를 알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간단한 것을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정치인들이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나는 상당히 의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내 경선에서 당대표도 선관위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켜주고 정치인도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고 원하지 않은 사람을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시죠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미운 사람은 다 떨어뜨리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황당한 일이 여러분 있었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3월 4일날 사전투표 1일차를 마치고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날 아침 2일치 투표소가 열기 전에 개표 참관으로 참가하신 분이 여러분들 장소에서 찍은 이 모습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아무도 들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밤새 무슨 작업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봉투도 있고 여기 뭐죠 박스도 있고 칼 풀 가위 별개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3월 4일날 사전투표를 하루 마치고 논 다음에 3월 5일날 아침 1치 기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투표소입니다 수표 사전투표소에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3월 5일날 아침 1치입니다 3월 5일날 사전투표 2일제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위반된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투표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밤새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그럼 오늘 전산조작을 어떻게 했냐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산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지금 대구 강력시의 가장 그런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성구입니다 대구 강력시 수성구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인수입니다 노란색이 13만 3483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그게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13,348.3표가 나옵니다 0.3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반올림해서 0.3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 강력시 수성구 사전투표 조작에 투입된 사전투표소는 13,348표가 되는 겁니다 초록색입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13,348표를 집어넣고 전산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전산상으로 13,348표를 뺐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발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표 차이는 과거에 조작 이전에 9만 2천표 수준에서 6만 5천표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대구 강력시 수성구에 조작된 사전투표소의 총수는 2만 6천 696표입니다 이번에 맨 끝에 있는 초록색입니다 2만 6천 696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한 일처럼 보이죠 대구 강력시 수성구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 곱하기 10%를 해보면 간단하게 계산되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간단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계산 공식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여러분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바로 대구 광역시 수성구의 선거 결과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식화한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동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범어 3동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해가지고 동이 얼추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맨 상단에는 관외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가 있고 거소선상투표는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사전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외국민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내사전투표가 범어 1동 범어 2동 범어 3동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로로 초록식이 되어 있는 것은 범어 1동의 관내사전투표 총수 그 다음 초록식은 범어 2동의 관내사전투표 총수 그 다음에 초록식은 범어 3동의 관내사전투표 총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범어 1동은 투표소가 4개가 됩니다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이렇게 4개가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구광역시 수선구에 관내사전투표소가 그러니까 사전투표소가 모두 몇 개 정도 된 거 하니까 대략적으로 98개였습니다 98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산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관외사전투표소 1개 그 다음에 제외국민투표소 1개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수선구에 속해 있는 98개의 관내사전투표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대구광역시 수선구의 선거인수 곱하기 10%가 아니고 모든 투표소의 선거인수의 각각 10%를 곱하고 더하고 10%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그 소선상투표는 조작 대상이 안 되니까 제외하고 대구광역시 수선구의 관외사전투표수가 선거인수가 3만 3,555표입니다 여기에 10%를 계산한 다음에 반올림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빼주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해주는 겁니다 그게 1번 작업입니다 2번 작업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푸른 책에 대구광역시 수선구의 제외국민투표의 선거인수는 1712명입니다 1712명 1712명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171.2가 됩니다 그러면 0.2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사전투표의 선거인수는 33,555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10% 하면 3,350,555.5입니다 0.5는 어떻습니까 반올림합니다 반올림 해가지고 그것은 33,550으로 됩니다 56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뭐죠 10%를 계산한 다음에 반올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범어 이동도 범어 이동 종합 예를 들면 범어 이동에 10만 046표 범어 1동이죠 범어 1동에 만 48표에 대한 1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범어 1동에 속해 있는 제1투표소에서도 10%를 계산해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해줘야 되고 범어 이동에서도 곱하기 10%를 해가지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해야 됩니다 억수로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으로 따지면 세로가 100개 가로가 2개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계산을 컴퓨터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정부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구광역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100군데 투표소의 선거인 수에서 10%를 반올림한 다음에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지게 되면 세로로 100개 가로로 뭐죠 가로로 일단 계산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니까 300개 정도의 계산이 동시에 이루져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의 위대한 힘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300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00개의 투표소에 대해서 각각 뭐가 나옵니까 10%를 반올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개가 어떤 경우는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딱 떨어져 가지고 50개 플러스가 50개 마이너스 반올림해서 50개 플러스 50개 마이너스가 되면 제로에 체려 가지고 끝자락에 남지 않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뭐가 남는 거 아니까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3구 대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4.15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반올림을 했는데 반올림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반올림해서 올린 것이 51개고 그다음에 그냥 끝자락을 뗀 것이 49개면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반드시 남습니다 그것을 전산상으로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수치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게 모든 전국에 다 남은 겁니다 대구 수성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플러스 7이 생긴 겁니다 반올림에서 얻은 표가 7표가 더 생긴 겁니다 그것을 다음에 수정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7로 해 가지고 오차를 수정해 줍니다 이게 전산조작의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전산을 조작했는데 대구 수성구만 하더라도 100개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반올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반올림을 처리해야 되는데 반올림 한 개 50개고 그냥 반올림해서 없어진 것이 50개면 딱 떨어져서 제로고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대구 수성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반올림 결과로 7표를 더 얻었습니다 플러스 7이 생긴 겁니다 그 플러스 7을 선거 데이터에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을 가지고 제로로 만드는 그런 전거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게 발견된 겁니다 참가한 선거인 수 13만 3483에다가 곱하기 10%를 하면 13348.3 표가 나오기 때문에 반올림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아 26,696표를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을 보게 되면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 이야기죠 대구 수성구만 하더라도 관외 사전 투표가 하나가 있고 제외 국민 투표가 하나가 있고 그 외에 각 동사무소에 속하는 투표소가 거의 9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성구에는 100개 정도의 그런 투표소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0개 투표소마다 각각의 선거인 수 곱하기 10%를 하고 반올림을 처리한 다음에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각각 여러분께 조작값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컴퓨터는 순식간에 계산하지만 그런데 100군데에서 이런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0개가 플러스가 되고 50개가 그냥 마이너스가 되려면 딱 떨어져서 제로가 되는데 그 반올림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 다음에 자르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남는 종이 찌꺼기 이발이라고 하죠 그게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조작에서의 전산조작 찌꺼기가 남은 겁니다 그 찌꺼기가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7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상의 그 조작의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7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대구 강력시 전산작업의 조작을 수정하기 위해서 얼마를 수정했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했고 분석한 사람은 4.15 총선 당시에 가장 일찍 전산조작 문제를 확신했던 제야고수가 분석한 결과를 제가 재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은 전남 광주에서 얼마만큼 표가 도덕질당했는가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관내 사전투표 조작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 제외국민투표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산조작을 했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구 수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에 당일 사전을 다 합쳐가지고 상당한 조작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55%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제외국민투표는 7%밖에 앞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산조작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외국민투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황당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달성군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무려 49% 났습니다 그러나 제외국민투표에서 선거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14%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올 수 없는 결과죠 그러니까 이 선거조작 기술자들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숫자가 얼마만큼 위험하고 얼마만큼 강력한가를 알면 절대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증거를 어디다 파묻을 겁니까 이 증거를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되어 있다 시스템을 폭발해버리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다운로드를 받아놨지 않습니까 없을까 봐가지고 이 숫자를 어디를 가면 없애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 숫자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54%를 앞선 겁니다 그러나 제외국민투표에서는 어떻습니까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다 대선 결과 전산조작의 결과로 대구광역시의 제외국민투표가 얼마만큼 엉망진창이었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크로책을 하는 겁니다 동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상당한 조작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51%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악하게 조작을 했냐 저는 겁이 나서 도저히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아니 당일 그리고 사전을 다 합쳐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1%를 이겼는데 이재명 후보가 제외국민투표에서 그냥 승리를 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63%를 앞섰는데 제외국민투표만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4% 앞섰습니다 이거는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제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어떻게 앞섭니까 70%대로 여러분들 패배를 했는데 당일투표에서 아무리 조작을 해도 이런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광미자님이 말씀하시는데 겁이 나서 후들거려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의식과 선악개념이 상실한 사람입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의 가장 큰 특징은 선악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숫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기록으로 에버리님이 부정성 그런 나라 멸망하는 길입니다 JH세호님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 하나만 하더라도 다 밝혀진 겁니다 대구 서구에서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윤석열 후보가 엄청난 그런 뭐죠 조작에도 불구하고 63%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제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14%로 앞선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국가의 반역을 꾀한 자들인데 미수에 거쳤다고 해서 그냥 봐줍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성공을 했고 2020년 4.15 총선은 성공을 했고 2021년 4.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실패했고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미수에 거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줄 수 있겠습니까 내란제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국사범들을 봐줄 수 있겠습니까 체제를 전복하고 자신과 일과 정파의 안의와 이익을 도모한 자들을 공동체 이름으로 봐줄 수 있겠습니까 봐줄 수 없는 거죠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구는 전역에 다 걸쳐서 75%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외 국민 투표에서 동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57대 39부로 윤석열 후보를 누지른 겁니다 대구 살던 사람들 다 외국 나가면 애국심이 더 고향되죠 다 좌익이 됩니까 좌파가 됩니까 이재명 후보 여러분들 열렬한 편이 됩니까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성건이 부실관린 이런 건 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오늘 전산조작의 증거물들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셨기 때문에 화제를 여러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강력시에 일어난 일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조작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 각 투표소에서 선거인수 곱하기 10%를 하고 그것을 반올림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게 투입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서 빼앗았습니다 지금 제가 의심하는 것은 심상정 후보 표도 많이 빼앗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 표도 통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알뜰하게 빼앗았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표도 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추가적인 앞으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구를 살펴봤으니까 그냥 맛보기로 부산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금정구의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조금만 게시 보시죠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1번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부산시 금정구의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17,154표입니다 이것을 10%를 계산하게 되면 17,155.4표가 됩니다 0.4표는 그냥 반올림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17,15표 이번에 초록색이 바로 투입된 표수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17,155표를 투입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17,155표를 빼앗는 겁니다 부산시 금정구의 관외 사전투표에 조작된 표수는 17,155 곱하기 2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투표수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5,000표 수준에 7,000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만표 수준에서 9,000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부산시 금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정구도 804표니까 80.4표니까 80표를 대주고 빼주고 하는 일들이 부산시 금정구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안철수 후보 사태로 선거대이터가 다소 불어 큐점 특히 이번에 3부대에서는 제외국민투표에서는 제외국민투표 선거대이터가 아주 규칙적인 것이 좀 벗어납니다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제외국민투표가 끝난 다음에 사태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울진군 인천광역시 울진군 백령맨 관내 사전투표 3구 대선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1분에 보시면 1307표입니다 이것은 10%하면 130.7매가 됩니다 0.7매는 반올림하면 131매가 됩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가 반올림에서 한 매가 더해지기 때문에 131표를 이재명 후보가 함께 더하고 윤석열 후보의 131표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이재명 후보는 362표에서 493표로 줄어들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윤석열 후보는 828표에서 697표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모든 전국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앞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 조작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백령군 백령맨이죠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맨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가 3554표입니다 10%는 355.4매입니다 0.4가 그냥 제외해버리면 355매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작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작업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 국민투표가 대전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맨 같은 경우는 48표입니다 48표의 여러분들 10%는 4.8표입니다 0.8표는 반올림에서 5표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5표를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5표를 빼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가 좀 많습니다 백령맨은 여기서 보시면 북도면이 있습니다 북도면에는 투표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북도면에 관내 사전투표는 377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투표소의 선거인 수를 가지고 다 조작을 합니다 북도면 제1투표소는 234명의 선거인 수가 있습니다 10%를 조작하면 23.4매입니다 23.4표입니다 0.4는 제외하면 그냥 23표를 이재명에게 대해주고 윤석열에게 빼주는 겁니다 북도면 제2투표소는 그런 선거인 수가 144명입니다 144표의 10표는 14.4표가 됩니다 0.4를 제외하면 14표를 이재명 후에 더해주고 윤석열에게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북도면 제3투표소는 예를 들면 682입니다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인 수가 그럼 68.2가 10%입니다 그럼 0.2를 제외하면 68표를 더해주고 이재명에게 68표를 윤석열에게 빼주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모든 투표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백령면에는 인평면이 있습니다 인평면이 인평면의 관내 사전투표는 1507인데 1507을 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720, 1507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고 가만히 계시죠 조금만 헷갈리네요 인평면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총수가 725입니다 그런데 제1투표소에 715, 제2투표소에 67입니다 각각의 조작을 한 겁니다 인평면 제1투표소에 선거인 수 715명 755명에 곱하기 10%라면 71.5표가 됩니다 0.5가 반올림에서 72표를 이재명 후보에 대주고 윤석열에게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평면 제2투표소는 불과 67표밖에 안 됩니다 선거인 수가 여러분 67표면 10%면 6.7표가 됩니다 6.7표에 6.7표를 반올림하게 되면 7표가 됩니다 7표를 이재명 후보에 더해주고 윤석열에게 빼줍니다 바로 그 더해주고 빼준 숫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전산 조작을 거친 바로 가짜 득표수를 우리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방송을 탄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지만 컴퓨터는 엑셀 작업장 쉽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빠방 그냥 전국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작범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놓쳤던 것은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바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흔적을 전국 도처에서 그냥 남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던 좌석 투표지, 배춘잎 사전 투표지, 일장기 당일 투표지, 이바리 투표지, 하얀색 스카치 테이프 붙은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 조작의 증거는 바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숫자의 찌꺼기가 남았고 그 숫자의 찌꺼기라는 것은 수정값을 제공해서 0으로 만들지 않는 한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있다 이런 국사범들, 이런 내란범들, 뭘 우리 사회가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걸 교정하지 않으면 6월 1일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3구 대선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했습니다 96, 97%가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90% 이상의 지방선거의 부정선거가 있을 거로 보는 겁니다 현행 채도로는 부정선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기막힌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기막힌 상황이 어떤 일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정상투표하고 비정상투표를 보시는 겁니다 20대 총선이 좌측입니다 여기서 덜죽날죽한 것은 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푸른색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민주당을 이야기합니다 붉은색은 뭡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일 겁니다 이 덜죽날죽 덜죽날죽 다 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발표했던 20대 총선 발표 시점이 4.16일이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은 모두 다 뭐죠? 이게 아마 서울시일 겁니다 서울시 모든 서울시에서 다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당일투표 득표일은 사전투표를 압도적 높다는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둘이 압도적으로 다 풀렀습니다 이런 짓을 1년에 정당 보조금을 500억 정도를 받는 공식적인 정당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이긴 겁니다 권력을 훔친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할부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위원 입법 가운데 80%를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선거가 선거가 아니고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4.15 총선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거자료를 제시하고 논리를 제공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준석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하태경은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한기호 사무총장이란 사람은 지금도 부정성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1952년 정도 되는 거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숫자를 못 볼 수도 있지만 삼성 장군 출신이 어떻게 이런 정도의 무식할 수 있냐 저희가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표 한 장만으로도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정성가 발생했으면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랍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 도표 하나를 여러분들 뭐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도표를 보고서 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유경준이란 통계청장 출신은 21대 총선이 4.15 총선이 부정성가 없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노동부 장관의 함합형에 오르는 겁니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 쓰레기 나라가 된 겁니다 쓰레기 완전히 쓰레기 나라가 된 겁니다 옳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인지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언론이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나는 알고 다 입을 다물고 있다고 봅니다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도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일투표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간신히 이긴 겁니다 어떻게 4.15 총선에 당한 일을 똑같이 1년 후엔 4.7 보궐선거 당하면서도 반성하고 승찰하고 고칠 생각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숫자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가 당일투표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무진장처럼 조작을 한 겁니다 초록색이 뭡니까 다 풀렀습니다 플러스 9% 플러스 12%까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있던 박영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다 풀렀습니다 오세훈 씨는 뭡니까 당일투표에 대성했음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대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모두 신원식이라고 투스타 출신의 국민의힘의 운좋게 비례대표가 된 사람들은 이걸 뭘 합니까 사전투표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일을 보고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나 권영씨나 김기현이나 모두가 다 3구 대선에서 다 사전투표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이야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제가 오늘 방송에 내보냈던 것처럼 이게 3구 대선에 여러분들 종로구에 왼쪽에는 종로구에 다 관외사전투표를 포함해서 밑에는 다 관외사전투표입니다 종로구에 속한 동들입니다 모든 동에서 여러분 뭡니까 모든 동에서 동이 모두 몇 개입니까 11개 0.3 밑으로 더 있겠죠 여러분 이 도표함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국민의힘의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이 종로구에서 최소 마이너스 8%에서 최대 마이너스 23%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 이 수치는 1에서 3%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3%를 벗어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무진장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종로구에서 모든 동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포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일보다 몇 프로가 높습니까 10%에서 23%가 다 풀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투표 득표일보다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10%에서 23%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서울시 종로구에서 제가 하도 기가 찼서 어이 송영길 이게 투표냐 이게 선거냐 이게 조작이지 어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게 투표냐 이게 선거냐 이게 조작이지 어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였습니다 어이 우상호 이게 투표냐 이게 선거냐 이게 조작이지 양심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 엉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퍼센트 1억 퍼센트 조작을 한 겁니다 어이 이근영이 이게 투표냐 이게 선거냐 이게 조작이지 놀라운 사실은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기 당일투표율보다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대개 2% 정도 낮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표도 빼앗아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추가적인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모든 동에서 심상정 후보가 당일투표에 빼가지고 사전투표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2% 내외로 낮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전투표에서 심상정 후보 표하고 윤석열 후보 표를 다 앗아갔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표 하나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냐 이야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고서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런 범죄를 이런 국사범들을 이런 내란죄를 범하고 나서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이게 나라가 아닌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고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양심불량이라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바라보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각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사전투표를 지금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 분이 공병호 tv가 하도 고군분투를 하니까 진실을 밝히고 해서 좀 안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DAB님이라는 분이 전국의 모든 차트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품입니다 작품 이거는 그냥 그게 아니고 작품을 쓴 겁니다 작품을 중구입니다 중앙에 윤석열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최소 9% 최대 14% 표를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중구에서 중구에 속하는 모든 동 중림동 항확동 동화동 신당 제5동 청구동 약수동 다산동 신당은 이거는 미친 짓이지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조작값이지 통계치는 여러분 앞에서 물어보셨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야 된다면 왼쪽처럼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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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숫자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결과를 낸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도 뻔뻔하게 여러분들 다니면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비상대책위원장 폼 잡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요즘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중구에 속하는 모든 동과 관외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최소 8%에서 17% 정도까지 당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많이 받느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표를 만드냐 이야기입니다 이 두 표만 보면 여러분 정말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세상에 그냥 홀딱 벗은 모습으로 다 범죄현각이 드러날 건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구도 심상정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한 3% 내외에 뭐가 있습니까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나오는 겁니다 다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상정 후보 표도 무자비하게 가져갔구나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표는 물론 다 가져간 것이고 사전투표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사전투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구 대선 막판에 뭡니까 국민의힘의 모든 국회의원을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 가지고 사전투표 합시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종로구입니다 여러분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많이 잘라셔서 그리고 방송으로 또 내가 보냈을 테니까 세상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이죠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정상이 뭐냐 정상이 이겁니다 정상이 왼쪽에 2016년 4월 13일 시시했던 20대 총성이 정상입니다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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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도 아주 적죠 이게 정상입니다 왼쪽이 요게 이게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투표인들이 던진 표가 데이터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 짓을 해놓은 겁니다 중국을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밑에 하단은 최소치하고 최대치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의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9%에서 14% 민주당은 플러스 8% 17%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하나도 모아져 플러스가 없습니다 0에서 3%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군소정당까지 다 뺏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종독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입니다 일률적으로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가 적게 나온 거죠 민주당 이재명은 뭐죠? 플러스 10% 23%가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가 다 높은 겁니다 엄청난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2천만 결집운동 부정선거 건설을 위한 070으로 시작하는 그런 전화가 한 5개 개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전화도 주시고 그 다음 여력이 되시면 공tv닷넷을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몇 명 정도 조인했는지도 확인하시고 또 여타의 그런 소식도 받아보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기막힌 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는 나는 정상 같은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전남 광주시에서 어느 정도 표를 훔쳐갔는가라는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정권이 좀 바뀌게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 며칠 사이에는 굉장히 탄압이 심하네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내보내면 대개 정상적인 방송은 탄압을 받는 상황이라도 1시간 정도 되면 한 1만 명 정도 봐야 되는데 1천 명 2천 명 수준까지 그렇게 쉴드라고 하죠 방송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가리는 모양입니다 가려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그래서 오늘도 대개 이제 저희 방송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 정도는 이렇게 꾸준히 봤는데 그것도 아주 탄압을 한 상황이죠 오늘 동시 시청자가 6,7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 채널을 다 입을 다무는 거고 아마 언론사도 그렇게 유무형의 그런 탄압이 있겠죠 어쨌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유튜브 채널을 통한 그런 방송들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뭐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산조작의 그런 증거물들을 우리가 4.15 총선의 재검표 당시에 법원에 보존된 증거보존용 투표함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전산조작의 명확한 증거들이 오늘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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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